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고 하는데 세수할 때 저는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세수할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너무 애가 안쓰러워 보이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참느라고 고생했다. 너 아까 울고 싶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니를 혼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수할 때 화장을 지우고 나면 이제 저잖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장윤정인데 지금은 윤정이에요. 혼자 거울 보면 화장 지워지고 나서 보면 다크서클도 이렇게 내려와 있고 애가 피곤한 상태로 아까 참았던 그런 상황들 생각나고 가면 세수하다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는 엉엉 소리내서 울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미친듯이 소리 들어서 여기저기서 많이 우셨죠. 저도 방송에서 온 적은 없어요. 회식장에서 그렇게 우시잖아요. 그래, 방송에서 울리나, 자라리. 그리고 제가 울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아빠는 지금 본인이 저한테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하필 또 몸도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일이 펼쳐지다 보니까 나 그냥 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전 전혀 그럴 생각 없고 너무 당연한 일이고 자식이 부모님 모시는 거 특히나 편찮으신 분을 모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지금 본인은 내가 너무 하필 이 상황이 이렇게 짐이 됐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또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아빠 앞에서 있어야 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울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꿈을 갖고 계셨던 거고 굉장히 행복했었잖아요.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다는 그 꿈만 생각하셨던 건데 지금은 어찌 됐든 또 가족이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다른 건 전 뭐 워낙에 돈 욕심도 없고 돈도 필요한 것도 없고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셋이에요. 전 마음이 괜찮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할 수 있고 지금 또 전 진짜 이번 일 겪으면서 저를 다 세상이 다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다 돈 번다 돈 번다 너무 버는 거 아니야?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이잖아요.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냥 그래 그치만 현장에서 나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노래는 해야 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이번 일이 확 털어내고 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네가 그래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니?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가도 힘내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눈만 마주쳐도 눈물 나려고 그래요. 관객분들하고 노래하다가 이렇게 저 쳐다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노래를 조용조용하고 발라드곡 같은 거 하고 있을 때는 눈만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힘내라고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그렇죠. 그분들도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니까. 울컥울컥하죠 노래하다가. 제가 요즘 초온 무대에서 부를 때 그렇게 울어요. 아 그래요?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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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온. 이게 1번 그 앵카 차트에도 올라왔죠? 네 1등 했어요. 1등 했다. 이런 거 좀 알고 나와라. 아 참. 너희들은 너희들 공부를 너무 안 해. 그냥 원래 좋아하던 노래인데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얻어 걸린다뇨. 그전에 내가 아 장진진 씨 하면 대표적인 노래가 뭘까. 어머나 천만의 말씀이다. 이것은 초온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죠. 진짜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저 어머나 작곡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저 봉면들로 맨 마지막 노래를 작곡해 주셨어요. 제 라인은 다. 라인을 다 이렇게 이렇게 작곡하셨구나. 제가 원래는 장진진 씨는 영화에 특별 출연시키려고. 한 번은 전에 말씀하셨죠. 한 번 계속 따라서. 장진진 씨 특별 출연, 특별 출연 부탁하게 됐죠. 잔머리가 있는데. 초온 틀어봐요 슬퍼요.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맘 눈물 속에 난 띄워 보낼 뿐이죠. 약간 눈물 나려고요. 눈물 나려고요. 눈물 나려고요. 슬퍼요. 딱 집에 가서 술 한 잔 딱 취하면 이 노래를 틀어놓고 있어요. 네. 이 노래를 특히 술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버님들께서. 한이 많으셔서. what do you think so long giveaway amy ak hvis you are according to me. Rob. asking to me who's olacak how long 하하하하하